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이 됐던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지난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경남의 복직 대상자 3명인데 이병하 당시 본부장 등은 복직을 했지만 진주시 공무원이죠. 강수동 씨는 복직을 신청한 지 한 달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강수동 씨는 지난달 14일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 공무원복직특별법 시행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직에 돌아가서 95년도에 신규 발령을 받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복직 신청을 한 지 한 달 보름. 특별법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당연 복직되지만 진주시는 아직 인사위원회 소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진 절차에 따라서 복직 또는 복권에 대한, 징계자에 대한 복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3개월 안에 복직 결정을 하면 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직 공무원 이병하 씨의 복직을 신청 일주일 만에 마무리한 경상남도는 환영시까지 열었고 사천시도 해직 공무원복직을 2주일 만에 결정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절차를 미루는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복직을 요구하는 출퇴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의 목적인데 한 달이 넘도록 진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전국의 공무원은 136명. 이 가운데 정년이 남아있는 75명은 복직하지만 나머지는 디너전 특별법 제정으로 이미 정년이 지나 복직하지 못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